안녕 한 명 더 올라왔다 안녕 안녕 나 성남자야 그리고 내 동생 안녕 그래 내 동생 영준이야 카메라가 끄덕끄덕했어 오늘 내가 먹을 음식은 주찜에서 나온 새로운 브랜드 떡잠 신메뉴 불마왕 엄청 매운거 콜라보 했대 그리고 트러플크림떡볶이 흔들흔들해 흔들흔들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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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 숟가락 단무시까지 우와 형이 어떻게 전 알지 향이 엄청 쓰나네 고소한 향이 왜 이래? 어? 쟤가 보일려나 모르겠다 으음 엄청 고소하고 달더라고 스크림 파스타 면이 두꺼우니까 크림 파스타인데 면을 좀 섞어놨는데 엄청 키는 뭔가 여운을 많이 남겨 이렇게 고소하고 담백한거 먹었잖아요 어떤거 짱니까 불마왕 라면 불마왕 라면 불마왕 라면 불마왕 라면 불마왕 라면 라면은 실라면 라초에 진짜 친구가 우리 동생이 거짓말을 못해요 자 그럼 한번 깎자마자 앵샤 맡아보고 솔직히 말해줘 짱 그렇게 매울 것 같잖아 그치 향은 향은 일단 자극적이지나마 음 음 그렇게 매울 것 같은 느낌은 없네 음 음 음 음 음 음 으악 저 오늘 저 제 친구들 알거야 매운거 잘먹는데 그 말하는데 매운거 먹으면 발사 없이 나오는거야 음 안 땡겨 안 땡겨 주지마 차가 вся 올라가네 근데 좀 더 불닭은 탕만 나는데 이거는 뭔가 순수한 매운맛이야 침해서도 매운맛이 나는데 괜찮거든요? 근데 이거 신빈이 아니야? 신조합? 불만한 크림? 자 오늘 이렇게 음 잘 먹으니까 비꼬지네 흐흐흐흐흐